안녕하세요. 친한미국 약사입니다.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아침과 저녁 총 22.4분을 스킨케어에 투자한다고 합니다. 남성들은 최소한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며 그냥 이렇게 탁탁, 2번이면 끝나죠. 하루 중 이 손을 위한 앤티에이징 케어, 일명 손티에이징에는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나요? 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주죠. 삶의 영역 대부분은 우리 두 손이 진행시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상하고 주름과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을 무심하게 방치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삶을 일궈주는 일등공신, 이 손을 잘 케어해 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감사로서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손 노화를 방지하는 핸드 앤티에이징, 일명 손티에이징에 관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손 피부, 특히 이 손바닥과 손가락 부위 피부는요. 다른 부위보다 각질층이 더 두껍다는 거 아세요? 두꺼운 만큼 어떤 이렇게 타격이 왔을 때 손상을 안 입도록 이렇게 잘 보호해 주지만 같은 이유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겨울철에 손이 잘 트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가실 거예요. 피부 세포의 각질화는 피부 표면에서 죽은 세포가 벗겨지는 과정을 포함하는데요. 손의 경우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죽은 세포가 오래 머물러서 갈색반점이나 이런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손은 일상생활 가운데 자외선에 가장 지속적으로 도출이 되는 부위입니다. 장기적인 자외선 노출은 색소침착, 주름, 탄력저하 등의 노화 증상을 가속화할 수 있고요.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광노화라고 부릅니다. 광노화란 자외선이 잔주름과 각 스팟 생성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. 자외선은 피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.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피부를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하면 피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보다 보편적인 자외선 피해는 피부 노화, 즉 광노화예요. 놀랍게도 피부 노화의 80%는 이 광노화에서 비롯됩니다. 햇빛 속에는 전자기 에너지가 항상 흐르고 여러 파동들이 넘실대고 있는데요. 이 속에 자외선이 숨어 있어요. 우리의 일상 속에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자외선은 UVA와 UVB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 UVB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오랜 시간 활동하면 피부를 태우기 때문에 쉽게 썬버른 상태로 우리가 이 피부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.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95%를 차지하는 UVA는 은밀하게 피부를 공격해옵니다. 어느 정도냐 하면 UVA는 프레쉬를 켜야 주변이 보일 정도로 어둑어둑해지는 이 밤이 찾아오기까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변을 머물면서 UVB보다 더 깊이 피부에 스며들고요.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서서히 피부 세포 DNA를 손상시킵니다.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피부 콜라겐을 무너뜨려서 우리 피부를 늙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이 UVA고요. 이 UVA 때문에 실내에 머물 때나 심지어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.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손티에이징 이 핸드케어 나이드 루틴을 정하고요. 손 각질을 제거해 준 후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. 이 방법은 제가 일주일에 두어 번 자기 전에 하는 루틴인데요. 손등이 밝아지고 주름 완화에 효과가 있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우선 떼수건에 얼굴 세안 비누를 묻힌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손을 살살 문지르면 피부 손상 없이도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민감한 피부일 경우 떼수건이 자극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 필링젤 있죠? 그 필링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온수로 손을 잘 헹궈줘서 보습 단계에 들어갑니다. 되도록 향이 없는 보습크림이 좋은데요. 크림에 들어가는 향이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. 저는 NMN 크림을 쓰고요. 여기에 주름 개선과 세포 재생을 돕는 레티놀 또 비타민 E 오일을 믹스해서 충분한 양을 손에 마사지하듯이 발라줍니다. 충분히 보습을 해준 후에는 랩으로 손을 이렇게 감싸주고요. 그 다음은 양말을 씌우고 잠을 잡니다. 이때 꽉 끼는 양말은 피하시는 게 좋죠. 이렇게 해주면 밤새 영양성분과 보습이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어서 선티에이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선티에이징 데이케어도 중요합니다. 운전할 때 운전용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. SPF2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손에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NMN 크림은 노화 과정 자체를 억제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능을 지냈어요. 핸드케어 루틴에 이 NMN 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선티에이징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피부 속 NAD 플러스는 세포에너지 대사와 DNA 복구에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. 이 NAD 플러스의 전단계 물질 NAD 전구체라고 하죠. NMN을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 NAD 플러스 수치가 높아져서 세포에너지 레벨이 향상되고 세포 재생 및 손상 복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NMN의 스킨 뷰티 효능은 첫째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 NMN은 활성산소로 인한 선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주름과 피부 손상을 방지해줍니다. 두번째 NMN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셋째 NMN은 UV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요. 고정 댓글과 영상 하단 덮보기를 꼭 확인해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